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네시스의 첫번째 SUV인 GV80의 운전자 공간을 최초로 공개 및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두번째 시간에서는 운전자 공간을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첫번째 SUV인 GV80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출시 시점은 대략 11월경인데요.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첨단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에 알리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로드맵에 따라서 이번에 출시될 GV80의 경우 미들 중간 사이즈의 럭셔리 SUV인데요. 차체의 크기는 중형 SUV인 산타페보다 조금 크구요.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물이라고 있죠.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보다는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해외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장막 차량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목격이 된다는 점은 출시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쿠페를 연생시키는 듯한 디자인은요. 전면부에서 루프를 타고 후면부로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디자인이고 이런 어떤 좋은 비례감과 함께 스포츠카와 같은 역동적인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프가 분리되지 않고 루프를 가득 메운 파노라마 썬루프는요. 제네시스 SUV 80만의 GV80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인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은 에센시아 콘셉트에서 볼 수 있었던 커다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 램프가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 목격된 제네시스 GV80과 콘셉트를 함께 비교해 보면 비록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뿐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렌더러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구기성 기자님이시죠. 구기성 기자님이 운영하시는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를 보면 에센시아 콘셉트와 핵심 디자인 요소가 동일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의 예상도 정도라면 실제 출시될 GV80과 한 적어도 90% 이상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두 줄의 헤드램프 내부의 그래픽은 G매트릭스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좀 반짝이는 보성처럼 어떤 영롱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은 최근에 출시가 되었죠. 구형 EQ900인이었는데 제네시스 G90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GV80에서는 이렇게 연결된 헤드램프가 아니라 완전히 두 줄로 분리된 헤드램프가 국내 최초로 적용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디자인이 다양한 예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공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내 디자인의 경우 아직까지도 베일에 감춰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경우는 보급형 차량의 콘셉트와 달리 고급형이다 보니까 물량 투입이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V80의 경우도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에게 제보를 주신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GV80은 콘셉트에서 선보인 실내 디자인과 실제 양산차 간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다고 귀뜸해 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디자인의 유사성도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서는 제네시스의 운전자 공간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입수된 내용과 또 새롭게 입수된 내용을 추가해서 보다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계기판이죠. 클러스터 계기판은 G70에서 처음 선보인 디지털 계기판이 추가가 되고요.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경우 전용 GUI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계기판은 고급형 트림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오 스코픽 3D 기술이 더욱 개선이 되겠죠. 또한 2017년도의 현대차는 홀로그램 증강현실 서비스 기업인 스위스 웨이레이사를 전략적으로 투자했죠.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올해 초에 개최된 CES 2019에서는요. 제네시스 G80의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AR 내비 기술도 GV80 페이스리프트 시점에서는 제공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포착된 사진의 경우 스티어링 좌우의 펑션키가 촘촘히 적용되어 있었지만 야간에 촬영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스파이샷을 보게 되면 이 포크 스타일의 스티어링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셉트에서 본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포크 스티어링 휠은요. 입체감이 강조된 고급스러운 금속 재질의 스티어링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방향지시동에서 소위 깜빡이라고 하죠. 깜빡이의 조작부에도 금속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셉트에서 선보인 와이드한 모니터는 눈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였는데요. 실제로 일부 매체에서는 항상 언론 모리 또는 주목을 받기 위해서 40인치의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된다는 루머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스파이샷도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스파이샷을 통해서도요. 보기에는 12.3인치 정도의 사이즈로 추측되는 크게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이드 모니터의 디자인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 양쪽이 좀 마른 목골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네시스에서는 양쪽이 마른 목골로는 아니고요. 운전석 쪽이 마른 목골로 조금 더 위까지 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편 부분에서는 직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전용 그래픽 유저인 쿠퍼 GI가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을 볼 때 향후 현대차는 10.25인치 크기의 임포테인먼트를 꾸준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경우 이보다 큰 12.3인치가 적용되면서 서로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콘셉트와 가장 다른 점 한 가지가 바로 기아 박스 주변보인데요. 기아 박스에 기아 노브 대신 크리스탈 터치패드가 적용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파워트레인의 모드라고 할 수 있는 터레인 모드, 지형에 최적화된 모드죠. 이러한 같은 기술을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탈 터치패드 하단에는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아마 손끝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앞으로 하면 D, 뒤로 하면 다른 모드, R 같은 모드들을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독창적인 디자인에서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랜드로바, 렌즈로바나 제규어 브랜드와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독창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손에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은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면 가장 좋은 점이요. 진동도 당연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노브가 위치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펠리세이드나 수소차, 넥수에서 보던 하단의 수납 공간이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차량인 넥소 차량을 연목구름 리뷰할 때 가장 놀란 점 중에 하나가 전자식 변속기 하단의 이 넓은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GV80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수납 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은 사실 크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글로벌에서 실내 공간을 가장 잘 뽑는 브랜드가 바로 현대차 그룹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에서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공간에는 여러분이 많이 소지하시는 핸드폰, 스마트폰, 각종 소품들, 여성의 어떤 지갑, 그리고 작은 신발 같은 것들도 수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다른 GV80만의 차별한 포인트 마지막이죠. 후륜 기반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직렬 6기통 엔진은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목구름도 가끔 BMW나 아우디, 프리미엄 차량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2.0대의 중형, SUV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사실 체감적으로 이런 회전 질감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엔진의 회전 질감과 부드러운 기아의 직결감은 프리미엄 차량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운전해 보시면 대부분의 관심 없는 여성분들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G80 풀체인지를 포함한 최초의 SUV인 GV80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연목구름을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네시스의 1열뿐만 아니라 2열의 실내 공감까지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출범한 제네시스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표현처럼 프리미엄급 시장에 진출했지만 사실 판매량이나 아니면 글로벌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도 5년째 고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풀체인지된 GV80 그리고 제네시스의 최초의 SUV인 GV80까지 등장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업을 출시하고 운영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역할은 향후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